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드라마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76개국 정도 되는 나라가 벌써 넷플릭스 상위 10위 드라마에 올라간 이 데이즈가 도쿄전력의 폭발 그리고 그 과정을 담은 드라마라고 하는데요. 이게 무슨 일인지 우리나라 한국 넷플릭스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관계자들을 만났던 그 날이 기억에 나네요. 왜 넷플릭스에 이 내용이 드라마가 올라오지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짚어보고 권력은 이렇게 함부로 수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. 앞서 저희가 한중 얘기를 좀 했는데 이 의혹 제기는 또 한일 관계 또 얘기를 하네요. 서영교 의원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원전 사고 관련 드라마가 검색이 안 되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 때 그날 이게 뭔가 모종에 있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. 참 상상력이 대단합니다. 서영교 의원이 조금만 더 연구를 했더라면 이 발언한 거 일단 이 발언 안 하셨을 거고 지금은 아마 좀 굉장히 후회하실 것 같아요. 이것이 지금 넷플릭스 통해서 우리나라에 공개가 안 되고 있다. 그렇지 않아요. 유튜브 보면 예고편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정식으로 지금 볼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의 영등이라고 있죠. 영상물등급위원회 거기에서 유독 일본 콘텐츠만 일본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걸려서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영등위를 잘 보면요. 심사라는 위원들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분들이에요. 그분들이 또 일본 관련돼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과거의 관습대로 일본이 제작한 콘텐츠, 과거에 우리가 일본 콘텐츠를 금지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유물인지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돼서 이 드라마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치 넷플릭스 투자권, 지난번 박미 때 있었던 그것과 연결시켜서 김건희 회사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상상력을 넣은 그런 발언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. 그런데 서영규 의원이 만약에 이제 서영규 의원도 아시겠죠.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제발 한 번만이라도 본인의 과오를 인정해 주셨으면 그런 영상 꼭 한번 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. 저는 이 부분 그러니까 야당에서 충분히 정치적으로 이건 제기할 수는 있죠.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제기하는 건 저는 서영규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안기령 상금부대변인 같은 경우에 그래도 공당에서 최고위원과 부대변인을 맡고 계시는데 이게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제기할 필요가 있을까요? 나중에 진짜 이게 예고평가에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것을 공개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그건 문제가 문제를 삼을 일이지 정부에서 넷플릭스에게 강압을 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까지 후퇴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그런데 그게 상식적인데 또 이제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좀 제기하려다 보니 뭔가 더 엮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국민의힘에서는 전파하고 있는 것 같군요. 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기승전, 김건희 하시면 좋아하시겠죠.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.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입증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이 할 수는 있겠죠, 방송 나와서. 하지만 공당에서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, 당직자이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기하는 것은 너무 나가셨다 저는 생각합니다. 이 얘기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저희가 야당 의혹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는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.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